요리는 뭉치라는 친구예요 닭을 지금 학교에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? 네, 저희 학교가 농업 전문 고등학교이다 보니까 이 층과 지금 많이 아팠거든요. 보살피기 위해서 학교에 데리고 다니고 있어요. 여기가 제가 본격적으로 닭들을 돌보고 있는 장소입니다. 네덜란드가 원산지인 버플의 이스트 폴리쉬라는 닭입니다. 한 6, 7년 전까지만 해도 한 쌍에 천만 원이라는 루머가 둘 정도의 희귀성을 가진 애라 보시면 됩니다. 일본의 싸움 닭인 샤모라는 닭입니다. 이 닭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나에서 만들어진 닭인데 가슴이 이제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게 특징인 닭이에요. 인도가 원산지인 라이트 드라마인 애들이 오, 제 머리 흐름이네. 네 맞아요 그걸 지금 혼자 다 돌보는 거예요? 네 맞아요 실키 종류들은 짝짓기를 할 때 엉덩이 털이 하도 많다 보니까 강의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품종을 모았을까 라이트 브라마라는 대형 단기 아 라이트 브라마마가 이거구나 프랑스와 딱 불렀어 이런 품종 측면에서는 지금 젊은가 쓰지 달인 수준자들이 이 단기 제가 유생란 개발을 위하여 청란계 수컷에다가 샤모 앙컷을 붙인 거거든요 이 새가 바로 이 녀석입니다 각 품종 개발 문화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을 고등학교 학생이 일을 한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겁니다 아무래도 화려함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그 화려함이 저희 눈에 꽂힌 거죠 꿈 같은 것도 있어요? 앞으로 제가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야상 같은 걸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애들을 풀러놓으면서 행복하게 키워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Greenwood 여러분 acceptamos 팬들과 함께 Pride 우리 애교 선수 mam 우리 애교 가족 내가 저 iş